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딜리버리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같은 심지어 리퍼럴 얘기도 있죠. 리퍼럴 모인 3만 크레딧을 쓰면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는 이건 아이디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 여러가지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포커스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있고 아버지도 일이 있으셔서 공고롭게 같이 못했지만 최대한 같이 많은 영상을 또 뽑아낼까 합니다. 사이버 트럭 얘기를 하기 전에요. 댓글에 만약 자율주행 택시가 개발되면 기존의 택시기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든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FSD 베타가 아니죠. FSD를 이용해서 테슬라 차량들이 제가 쉬고 있을 때 돈을 벌어온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테슬라만 아마 가능하지 택시기사분들한테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야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에서 어떤 시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기존 택시기사들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질문하신 분도 계셔서 아주 좋은 두 가지 정말 좋은 두 질문이어서 그거는 꼭 답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라서 로봇 택시는 아닌데요. 뉴욕의 택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버랑 리프트. 자율주행 택시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라이드쉐어 저도 공항 갈 때 아주 잘 이용하죠. 너무나도 싸게. 미국의 택시값이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와 택시 간의 싸움을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택시 메달리온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택시 면허와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의미는 아니지만 상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의 택시 역시도 뉴욕시티가 숫자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지자체에서 조절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빌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국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면요. 메달리온의 가격, 면허 가격이죠. 이게 1.4밀리언까지 엄청 비쌌네요. 2014년 이동 정도의 가치를 갖다가 우버와 리프트에 밀려서 8만 달러 이하로 추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 인플레이션과 이분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워서 약간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버와 리프트에 반대해서 시위를 많이 하셨지만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2018년에 8명의 택시 드라이버가 안타깝게 자살을 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매우 유사한 거죠. 우버라든지 이런 라이드쉐어가 침투하기 어려운 카카오 택시는 좀 다르다고 조금 들었습니다만 택시기사 좀 더 상생하는 쪽을 약간은 좀 변형된 그래서 제가 이미 아버지와 잠깐 얘기를 했었죠. 단순히 그냥 우버의 서비스를 막은 것 같았지만 좀 더 기존의 택시기사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난 영상에서 잠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언급을 했는데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계획이 이렇게 결국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다들 소비자가 선택을 한 겁니다. 결과론 쪽부터 미리 결과를 얘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멋있게 얘기하면요. 뉴욕시티 안에 택시기사분들이 이제 우버리프트가 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싸게 들어오고 이런 메달리온이라든지 결국 면허나 이런 걸 받으려면 심사와 까다로운 그리고 돈이 이제 일정 프로세스가 지불되는데 우버리프트 운전자들은 그냥 물론 우버리프트도 나름의 괜찮은 서비스를 백그라운드 체킹 신원조에 면허를 넣고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려 그러면 페이스 디텍션을 해서 본인이 아니면 안되게 계속 노력은 하지만 좀 허점이 있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우버리프트의 서비스가 택시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트래킹도 다 되고 더 좋았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이걸 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택시가 이렇게 자산이 붕괴되는 겁니다. 자산도 붕괴되고 가격도 더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은 우버리프트였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기사님들도 엄청 항의를 했고 뉴욕시티도 그거에 반해서 부랴부랴 숫자를 우버리프트의 발급이라든지 이걸 시 자체에서 규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시티를 들어간다든지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입니다. 뉴욕 기사로부터 리프트 기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던 우버 기사로부터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뉴저지에서 맨하탄을 들어간다든지 롱아일랜드에서 들어간다든지 그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택시 우버리프트 기사분들이 롱아일랜드와 뉴욕시티 주변에 연고를 두고 뉴욕 안에서 들어가서 택시 서비스를 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붕괴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결국 더 나은 서비스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일종의 아까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시장에서 평가하길 그래도 저렴하고 더 낫다고 혹은 동등하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로봇 택시에 빗대서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홀마스 카달러구나. 제가 가격도 보여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실세 타보면 생각보다 싸진 않지만 싸죠. 물론 문제 많죠. 지금 그래서 차량 운행을 50% 컷했죠. 그렇지만 일단 싸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점점점점점 로봇 택시를 더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버와 리프트도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지금 당장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 중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돈 받고 서비스 하는데 일단은 우버와 리프트보다 생각보다 싸지 않을 뿐 일단 쌉니다. 결국 이런 설례가 있다. 택시 기사님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시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더 싼 그러면서 동등하거나 혹은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도 붕괴되고 그 이득을 소비자든 고스란히 그 이득을 받죠. 그렇지만 힘든 거는 안타깝게도 이런 택시 기사분들이죠. 그 피해는 참 이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가 만약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제대로 제 생각에는 완벽히만 안 되더라도 분명히 로봇 택시가 치고 들어갈 만한 시장이 제가 있다고 틈새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야금야금 무너질 겁니다. 이미 선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로봇 택시라는 것이 절대 파급 효과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혀 제도적으로 이것에 대비할 미국은 이미 이걸 겪으면서 뉴욕시티만 규제하면 뭐합니까? 그 주변 도시들은 전혀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뉴욕시티 뉴욕 옐로우캡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시티가 이분들의 부채라든지 이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해서 정치를 해야지 뭘 잘하려고 하면 더 힘들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인 퇴장을 위해서 그래도 아직 옐로우캡의 공공에 기여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자금을 투여해서 이 데미지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서서히 작아지겠죠. 로봇택시가 미칠 파급효과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본게임인 사이버트럭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에 좀 유출이 돼서 이걸 갖고 주식시장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미 프로덕션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일론 머스크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나오자마자 받을까? 저 내심 마음속에서는 2차 차례가 됐을 때 바로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항상 테슬라는 초창기 모델들의 필앤피니쉬 마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은 곡선이 잘 없죠. 굉장히 엣지가 날카롭고 면과 면이 정말 살아있습니다. 보통 차들은 둥글둥글하게 만드는데 아주 선이 날카롭죠. 그러면 이걸 맞추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아이디어가 좀 쌈빡한 것 같습니다. 항상 테슬라는 필앤피니쉬 문제로 골머리를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대량 생산에 있어서 저렴하게 하려면 필앤피니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잡기가 이제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테슬라가 미국에서 파는 거는요. 아직 내연기관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정말 잘 잡죠. 중국산 모델들은. 근데 사람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알 수 있죠. 결국 사람이 투여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이런 각진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타겟팅하는 게 인 싱글 디진 마이크론입니다. 밀리미터도 아니고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초기 모델부터 훨씬 더 이게 좋게 나오나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유튜브가 취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 이런 이벤트에도 초대를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아 그렇죠. 이게 정말 본업이면 이런 데 가서 촬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제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가기가 이것도 어스틴입니다. 텍사스 어스틴이기 때문에 휴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우 쉽지 않죠. 근데 아이디어는 진짜 다시 한번 3만 크레딧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는 것도 크레딧만 내면 다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스클루시브 하지 않고 나름 대중도 생각하면서 크레딧도 소모하게 만들고 인플루언서들도 부르고 아우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필앤피니쉬 이게 좀 현재 완성도가 지금은 아직은 캔디데이 프로덕션 캔디데이 일론 머스크도 이제 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이게 머스크가 언해피하겠죠. 근데 아직 프로덕션이 되지 않은 건데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오히려 저는 쇼오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새어 나왔는데 7만 5천 달러에 나오면 전 너무 좋죠. 아예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아마 8만 달러 아래에서 그래도 7만 5천이 아니라 7만 9천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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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것만 맞춰준다면 왜냐하면 초기 지금 인기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레저베이션도 2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레저베이션이 있는데 물론 미국 한정을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숫자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텍스트 크레딧을 못 받아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초기에는 테슬라 특유의 비싼 거 먼저 그거 국룰이죠. 가격을 높이 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시장에 발표를 해버리면 저는 장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경제가 좀 어려움이 좀 뉘앙스가 보이죠. 미국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그런데 이걸 충분히 뚫어나갈 만한 힘이 있다. 자 다음은 크기 비교 물론 이것도 렌즈 왜곡이라든지 착시가 좀 있죠. 다각도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크기를 보면 F250입니다. 이게 150이 아니라 이 사진이 F250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살짝 작은 이거 보면 얼핏 보면 F150보다는 큰 것 같고 F250보다는 작은 것 같은 사이즈인데 F250 진짜 크거든요. 어쨌든 이게 만약 프로덕션 캔디데이시면 초기에 크기가 주는 웅장함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3%만 작아졌다고 그랬죠. 프로토타입 대비해서 그게 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이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흔히 초창기에 일론 머스크가 비저널이면서 약간 사기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뚝심이 지금까지 많이 딜레이가 됐지만 결국은 이런 차가 진짜 도시를 시내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진 않죠. 아직 일주일에 10대 정도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차츰차츰 늘겠죠.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는 뚝심 이걸 두 개로 다 가져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비저널이 하면서 프로덕션까지 이어지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누누 얘기하지만 매스 프로덕션 하는 건 만배도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걸 뚝심 있게 비록 딜레이 되더라도 이거를 이런 차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이래서 제가 계속 테슬라를 응원하는 게 아닌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혁신이 없죠. 자꾸 있는 거 뽑아 먹으려고 하고 이제는 내연기관 개발도 안 해서 마진도 어마무시하게 보는데 전기차마저도 눈치만 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쉬운데 테슬라는 꿋꿋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비저널적인 면뿐만 아니라 비전에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차를 결국에는 해낸다라는 게 거짓이 아니구나. 요즘 트위터나 이런 분위기 X죠. 분위기는 이 차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이 차 안 나올 거라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에서도. 근데 결국은 나올 것 같고 이제는 심지어 싱글 디진 마이크론의 필앤피니쉬까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말 확실히 지울 수가 없고 이러니 계속 테슬라를 이렇게 팬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미리 이런 게 나와야죠. 이런 소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프로덕션 캔디데이시라든지 광고 효과라고 그냥 낮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진짜 프로덕션이 된다라는 감을 가질 수 있고 저한테는 그럼 초장부터 필앤피니쉬가 좋나? 이거 바로 사야겠는데라는 걸 불러일으키죠. 저는 더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주시장에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CEO가 이런 걸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은 대체적으로 모든 내용기관도 초장부터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완성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얘기했던 부모님들한테서 자동차 선택할 때 받은 국룰은 초기 모델은 선택하지 마라. 좀 더 생산이 스테디스테잇으로 된 다음에 차를 사라는 게 국룰이지 않습니까? 내용기관에서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면 이런 뉴스가 몇 개 더 터진다면 제 차례가 되면 그냥 받지 않을까? 그냥 바로. 마지막은 살짝.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데 저는 쓰고 있으니까요. FSD 베타 V11.4.72 또 뿌려지는 것 같은데요. 릴리지 노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발 short deadline lane change 좀 많이 개선됐으면 lane selection에 있어서 여전히 제가 불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제발 좀 나아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4.4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릴리지 노트는. 그리고 더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NHTS에서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가 이제 끝나간다고 하고 조만간 어나운스먼트가 있을 예정이랍니다. 저는 뭐 크게 회사에 데미지 갈만한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거였으면 벌써 뭐가 새어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테슬라한테 어떠한 심각한 자율주행이 있어서 뭔가의 조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소문만 무성했지 그런데 이제 어피셜로 이제 발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